요걸 한번 제출해 볼게요. 네, 제출했습니다. 67.9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리더보드에서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등 하네요. 8등.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케글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케글 대회에서 순위권 안에 들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이직이야 따놓은 당상이죠. 로워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형입니다. 오늘은 빵형과 빵형의 개발도상국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딥러닝 입문책을 소개해 드리고 책을 증정하는 책 증정 이벤트를 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영화 리뷰를 분석해서 긍정 리뷰인지 부정 리뷰인지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요. 그것을 케글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케글 경진대회에 쉽게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은 코딩은 처음이라 위드 딥러닝 이란 책이고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이종환님이라는 카이스트에서 수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 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케글 중심에 케글하고 그 다음 텐서플로우 케라스 중심으로 딥러닝 모델을 다루는 방법. 기초부터 그 다음 실제로 케글 문제를 도전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고 책의 내용 중에 이렇게 오류 역전파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전파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백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수식과 그림으로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학적으로 많이 알고 싶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건 싫고 한 중간 난이도 정도의 적당한 내가 이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책으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은 영진닷컴 IT 채널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 유튜브 채널과 책을 병행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도 보면서 실제로 지필하신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복습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케글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따라치지 않아도 이 노트북들을 복사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증정 이벤트 신청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증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Sentiment Analysis on Movie Reviews라고 하는 영화 리뷰의 감정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전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대회에 출전하는 방법은 먼저 이 대회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Join Competi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케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글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따라치시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대회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케글 노트북에 접속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네 구글 콜랩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노트북이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케글을 접속했을 때보다 굉장히 UI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 심지어 속도도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코드나 아니면은 마크다운을 입력하는 콜랩이나 주피터 노트북과 똑같은 그걸 볼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세팅해줘야 될 것이 바로 오른쪽 메뉴에. 그래서 이 세팅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다음에 인바일먼트, 환경이나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인터넷. 네 이 인터넷을 체크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셋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이 액셀러레이터, 이 액셀러레이터를 무엇으로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none으로 하면은 gpu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 gpu를 선택하면 gpu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네 none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느리죠. gpu를 사용하면 약간 빠르고 대신에 none으로 사용하면 cpu를 사용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g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gpu 쿼타라고 해서 주당 30시간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gpu를 사용하시는 것은 옵션이지만 gpu를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꼭 이 파워 버튼을 눌러서 이 노트북을 종료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그냥 나가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노트북에 대한 세팅을 마쳤으면 일단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케글 노트북을 생성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네 기본적으로 있는 코드입니다. 이 케글 인풋이라는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샘플 서브미션이라고 해서 csv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키고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제출을, 정답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한번 로드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인에다 넣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에다 넣고 제출할 데이터는 이 서브에다가 넣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프레이즈 아이디, 센텐스 아이디 해가지고 뭐 각각의 아이디들, 요거는 우리 필요 없죠. 요거는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 뒤에 두 가지 열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실제로 리뷰가 어떤 리뷰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센티멘트는 이 감정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이즈를 보고 감정 점수가 1점에서 5점 중에 몇 점인지를 맞추는 그런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서 잘못 설명했는데 1점에서 5점이 아니라 0점에서 4점까지입니다. 0점에서 4점 0점에서 4점까지 몇 개씩 있는지를 한번 세본 거예요. 그래서 2점짜리가 79,000개가 있고 3점짜리가 32,000개 그래서 0점짜리가 70,000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서브미션, 우리가 제출할 파일의 형태는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즈의 아이디, 프레이즈의 아이디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이 센티멘트 점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측해서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CSV 파일 형태죠, 실제로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샘플이니까 실제로 제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전부 다 2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센티멘트 칼럼을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로 대체해가지고 제출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일단 취합을 할게요.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단어 사전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를 합쳐가지고 판다스의 컨켓을 사용해서 합쳐서 all data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어 목록을 만들 거예요. 단어 사전을 만들 건데 단어 사전을 만든 다음에 벡터화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케라스의 프리포세싱 토크나이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전처리를 할 때는 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토크나이저를 이니셜라이즈 해준 다음에 실제로 모든 데이터의 이 프레이즈, 리뷰들을 전부 다 토큰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추출해서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들을 추출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주는데 그 개수가, 이 단어의 개수가 17,700개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의 월드 인덱스 접근을 하면은 각각의 단어들마다의 단어들마다 고유한 아이디들, 고유한 숫자들을 부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라는 단어는 1번이란 것에 매칭이 되고 A라는 단어는 2에 매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앞에서부터 5개까지만 출력을 해본 건데요. 17,700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월드 카운트. 각 단어별로 몇 개씩 있는지 이거를 세본 건데 토크나이저의 월드 카운트를 사용해가지고 단어가 몇 개씩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셋에는 A라는 단어가 5만 개가 있다. 시리즈라는 단어가 517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어 사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셋에서 사용하는 리뷰들을 벡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밖에 연산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문장들, 영어로 된 알파벳으로 된 문장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줄 겁니다. 그럴 때는 토크나이즈의 텍스트 투 시퀀시스 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프레이즈를 넣어주면은 전부 다 알아서 숫자로 바뀌어서 얼 텍스트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숫자로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시리즈 오브 이스케이피드스 데몬스트레이팅 뭐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아래처럼 숫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 단어가 2로 매칭이 된 거고 시리즈는 315, 오브는 3, 이스케이피드스는 16573 이런 숫자에 전부 다 하나씩 매칭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각 문장 간의 길이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이런 문장들은 짧죠? 짧아가지고 숫자로 바꿨을 때도 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장 긴 길이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 패딩 작업입니다. 그래서 캐러스의 또 프리프로세싱을 사용하면은 이 패드 시퀀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패딩을 할 수가 있는데 패딩을 한다는 얘기는 각 문장을 이 모든 문장을 똑같은 길이로 맞추는데 빈칸을 0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드 시퀀스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빈칸을 다 0으로 채워서 똑같은 길이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이 패드 시퀀스를 한 결과를 올 패드에 넣으면 이 올 패드의 크기가 22만에 52라는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셋이 전체 데이터셋이 트레이닝 테스트셋에 합쳐서 22만 2천 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이 패딩한 결과 이 패딩한 결과 가장 긴 문장의 길이가 52였기 때문에 52단어였기 때문에 전부 다 52개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패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이제 패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 패드 0으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이 전부 다 0으로 채워져서 52글자로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들 52단어보다 짧은 문장들을 전부 다 52단어로 0으로 채워가지고 맞춰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패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를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셋으로 다시 분리를 해줍니다. 단어사전을 만든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2랑 테스트2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패딩된 데이터를 나눠서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데이터셋은 15만 6천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대회에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결과로 제출하기 위한 테스트셋은 6만 6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트레이닝 세트하고 밸리데이션 세트로 나눠야겠죠. 그럴 때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이킬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하고 그래서 트레인 X, 밸리데이션 X, 트레인 Y, 밸리데이션 Y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밸리데이션 세트의 사이즈는 20%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 사이즈 0.2는 20%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12만 4천 개 정도 되고 밸리데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는 3만 1천 개 정도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셋 6만 6천 개를 사용해서 우리는 대회에 제출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RNN을 사용해서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워드 인베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패딩을 사용해서 52개 패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 랭스가 52가 되는 거고 이 52개의 길이를 300개의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단어 사전의 개수는 아까 17,700개였나 그랬죠? 이렇게 17,700개였는데 플러스 1을 해가지고 패딩을 했던 0에 대한 값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RNN을 이렇게 RNN 레이어를 쌓아주고 마지막에는 댄스 5라고 하는데 5가 나온 이유는 0부터 4까지 5개의 감정 5종류의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킬 거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530만개의 파라미터로 우리는 학습을 시킬 거고요. 학습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모델을 정의했다면은 모델에 Fit 한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반복 학습 시킬 건지 에폭을 정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512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학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습이 완료되면 두 번 반복 학습이 완료되면 트레이닝 에큐러시는 한 64% 정도 나오고 밸리데이션 에큐러시는 62% 정도 나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델에 프리딕트라고 해서 테스트셋을 넣어주면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리졸트에 넣었다면 이 리졸트 값을 미리 보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리졸트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그 센티멘트 점수 0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 중에 가운데 값이 가장 크죠. 이 아그맥스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아까 불러왔던 샘플 서브미션이라는 csv 파일에다가 이 아그맥스 된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서브에 to csv 한 다음에 센트 점 csv 라는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노트북을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제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노트북을 일단 저장을 이 세이브 버전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기다리면 이 노트북이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오른쪽 위에 1이라는 표시가 뜰 건데 이 1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버전 1번에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서브 미트 컴피티션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만든 센트 csv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세 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csv 파일을 제출할 건지를 선택하고 제출을 누르고 view my submissions 내가 제출한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제출한 목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델로 제출한 것이 58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8%면 굉장히 나쁜 점수네요. 책에서 첫 번째 예제로 따라하니까 이 정도 됐다. 그 다음에 남들이 제출한 결과를 좀 훔쳐보고 싶으면 여기 리더보드에 들어가서 남들의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하신 분은 마크 알처라는 분인데 76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7년 전에 말이죠. 58점 정도면 저 아래에 있네요. 한 500, 한 524등, 525등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 볼 건데 이 모델 개선하는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따라하면은 63.6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63.6점이면은 리더보드에 들어가면 한 200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등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인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센텐스 버트를 사용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가지고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좀 더 코드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좀 최근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법까지는 전부 다 똑같고요. 데이터셋을 다 불러온 다음에 센텐스 버트를 사용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스 요거 패키지를 요렇게 설치를 해준 다음에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로드한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건지 설정을 해주고 사용할 요 문장들을 샘플 문장들을 요 인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해주면 인코딩된 결과가 나오는데 첫 실행에서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모델을 다운로드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는데 모델을 다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입력을 받았고 이 두 개의 문장이 768개의 벡터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케라스에서 인베딩 벡터를 사용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거고 어쨌든 문장을 다 벡터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에서 센텐스 T5 베이스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문장을 768개의 댄스 벡터로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다 인코딩을 해서 인코딩 프레이스에 넣어주고 약간 시간이 걸려요. 한 1분 50초 정도 시간이 걸리고 15만 6천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다 벡터화를 시키고요. 768개의 벡터화를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해서 인코디드 프레이스 테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는 6만 6천 개. 이건 뭐 똑같죠? 그래서 벡터화를 해준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요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준 다음에요. 그러면 12만 4천 개로 트레이닝 시키고 3만 1천 개로 밸리데이션을 할 겁니다. 벡터는 768개 요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캐러스의 시퀀셜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할 건데 우리가 768개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512개로 덴스 플립 커넥티드로 연결해준 다음에 드랍아웃을 하고 256 드랍아웃 64, 32, 5 해가지고 5개의 센티멘트로 마찬가지로 나누고요. 롯스 펑션 똑같고 옵티마이저 똑같고 더 심플한 모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다 보면 학습이 잘 되면 제가 한 30번 정도 시켰는데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73% 정도 나오고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한 6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제출하려면 마찬가지로 리저드 3의 아그맥스 요렇게 해주시고 서브미션에 센티멘트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서브미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걸 한번 제출해 볼게요. 네,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아까보다 높은 67.9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맨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58점 63점까지 갔다가 4점이나 더 높여서 67.9점을 달성했습니다. 리더보드에서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등하네요, 8등. 네, 이렇게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8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모델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케글에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대회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케글 대회에서 순위권 안에 들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이직이야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리더보드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이 대회는 끝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새로운 대회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코딩은 처음이라 위드 딥러닝 책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따라서 해봤고 실제로 케글 대회에 참가하고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